네 여러분들 오늘 마바톤 대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절 버스터즈랑 즐길 준비되셨습니까? 정말입니까?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다 바로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? 네 다음 곡 뭐예요? 다음 곡은 고잔난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전 조용한 매력도 느껴주세요 네 오케이 렛츠고 진짜예요? 저희도 너무 즐거워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노래는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게 여러분 다 아마 알 것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길 수 있나요? 네 더 크게 네 와 근데 여기서 충격인 사실입니다 뭐죠? 이게 마지막이에요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돼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진짜로 슬프지만 재밌게 하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항상 소리 크게 질러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